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배지를 하나 달고 있는데요 MBN의 엄지의 제왕에 출연한 기념으로 받은 소품이 되겠습니다 엄지의 제왕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벗은코, 직반벗은코 등의 용어는 코끝이 콧대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는데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차이가 콧대에서도 있겠습니다만 코끝의 차이는 가히,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차이는 단순히 코끝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코바닥이 이빨보다 낮게 되면 왼쪽과 같은 코끝이 나오고 코바닥이 이빨보다 용기되어 있으면 오른쪽과 같은 코끝 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연예인 비순각을 만드는 귀족수술 패키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골격과 근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코도 이와 같은 뼈대를 기축으로 해서 그 위에 살이 덮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끝의 경우 골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딱딱한 뼈가 아니라 물렁물렁한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골의 종류로는 코끝 연골, 귀 연골과 같이 말랑말랑하면서 탄력적인 탄성 연골이 있고 그보다는 좀 딱딱한 코비중격 연골과 늑연골, 갈비뼈 연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초자 연골이라고 하고 척추 디스크에 있는 연골들은 섬유 연골이 되겠습니다 즉 탄성 연골, 초자 연골, 섬유 연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귀 연골을 보시면 귀 뒤쪽으로 절개를 해서 연골을 채취하는데 피부나 진피 지방도 같이 채취할 수 있는 장점과 또한 말랑말랑한 코끝 연골과 같은 탄성 연골이라서 귀 연골 코 수술에는 코끝이 이렇게 돼지코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양이 충분치 않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코 수술을 하면서 따로 다른 곳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코가 작은 동양인의 경우 비중격의 크기도 작아서 충분한 코끝 성형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중격의 물성이 초자 연골이라서 이렇게 판자 떼기 같이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유행한 비중격 연장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단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아서 돼지코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부족할 경우 매드포 등의 코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가슴에서 채취한 늑연골은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콧대 실리콘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자가 늑연골의 경우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코 재수술 등에 아주 유용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중격 연골과 같이 초자 연골이라서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부분이 코끝을 이렇게 받치다 보면 좀 코끝 성형한 티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가슴에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흉터를 남기기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증 늑연골이나 사체 늑연골, 인공 늑연골을 사용하는 빈도가 요즘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코끝 수술의 재료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저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물론 저의 방법이 모든 수술을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만 즉 한가지 열쇠가 모든 자물통을 다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비주의 흉터를 남기지 않는 비개방형 코끝 성형을 하면서 부족한 코끝을 세우는 지지대는 몰랑몰랑한 귀 연골을 이용해서 코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어서 덧붙이자면 코바닥이 꺼져 있는 경우 귀족수술, 고양이 수술, 로블캣 수술로 코바닥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코끝도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올리면 코끝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렇게 올리면 코가 퍼지고 코가 들리고 코끝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족수술, 고양이 수술, 로블캣 성형 등으로 코바닥이 올라가게 되면 코끝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연인 비순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술이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 수술입니다 오늘은 코끝을 올리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올리는 방법이 골격을 이용해서 골질을 증가시켜서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설명을 드리면 코끝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골질이 증가되면서 육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좀 뾰족한 코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를 교정하는 코 지방이식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